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수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. 네, 뉴스딱 오늘 첫 소식은 대법원 판단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이혼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이혼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지역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한 지역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참여해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평가가 많았다거나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주민들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A 씨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지 마을 제사 참여에 관한 의사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또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이혼 사실을 말한 것 자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는iliz sig because asれ씩은 순간이 mark Wenn 이런 일상에 타는다, 이혼, 이혼은 아on쇠가 dib this out, 이러한 예상에 관한다고 보고 싶습니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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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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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, 더 더 소 상상적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